스파이더바드 2번째 시간 스파이더바드 2번째 시간 안녕하세요. 마테리전 보이스의 김지혁, 고용민입니다. 오늘은 스파이더바드 2번째 시간입니다. 드릴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스파이더바드로 스윙을 해봅니다. 스파이더의 기본 드릴을 이용해서 제 무릎을 제 반쪽으로 당겨서 상대방을 끌고 옵니다. 이때 상대방이 베이스를 잡아서 몸을 튼튼하게 하면 더 이상 스윙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 손목 드림을 놓고 상대방 발목을 잡습니다. 양쪽 허벅지에 발을 두시고 킵을 올려서 상대방 허벅지를 무겁게 눌러주세요. 한 손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서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틀어서 킵을 일으켜서 일어납니다. 이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팔 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항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상대방 다슴이 올라가기 힘드므로 돌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상대방 손목 그립을 잡아서 당겨주면서 잡고 올라가죠. 라텔 스파이더워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